이 노래는 밖에서 들린다고 차이에서는 이런 노래는 칸트리 이거야 이거 이런 노래를 다 쭉 듣고 싶다고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검색을 하면 칸트리송이라고 해서 검색하면 또 떠요 이제 예를 들면 이걸 다시 올릴게요 아 그거 좀 더 듣게 들지 또 그러니까 뭐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 다 들어있어요 수백만 곡 들어있으니까 검색만 할 줄 알면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가나다라만 누를 쪽 ABCD만 누를 줄 알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멍하니 있는 거 하고 이렇게 딱 꽂고 내가 듣고 싶은 노래 찾아서 딱 듣고 오는 거 하고 나이 80이라도 격이 다르지 안 그러겠어요? 넌 얼마나 좋아 아니 노래가 좋잖아요 그 노래가 좋은 거를 왜 집에서만 듣냐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도 돼 이게 저기 제대로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얘가 몰라 뭐를요? 둘째가 저기다가 시시한 거 그걸 왜 자꾸 아들을 괴롭혀 내가 하면 되지 아니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려니까 내가 다 하나하나 하면 원하는 노래가 다 들어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노래인데 굉장히 오래된 노래인데 굉장히 오래된 노래인데 참 오래간만에 들어 보는 거거든요 미국 미녀 컨셉션 같은 걸 참 좋아하는데 이미 유명을 달리한 사람인데 나 혼자 들으니까 조금 서글프더라고요 여기 노래방도 있어요 여기 또 결국 다 있어 여기 세상에 세상에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 뭐 그 제일 잘하는 학교종이 땡땡땡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에이 그건 싫어 가만있어봐 검정고무신 같은 거 뭐 춘향아 같은 거 뭐 하면 다 좋아 춘향아 한번 불러보실래 춘향아 춘향아 눈물을 걷어라 춘향아 물을 따라봐야지 뭐 박현변의 춘향아 됐죠? 자 이제 틀어드릴게요 여기다 대고 한 손에 한번 불러보세요 들고 불러도 돼요 여기다가 여기다 불러면 돼 어디다가 여기 큰소리로 불러면 돼 이렇게 저녀나 저녀나 눈물을 걷어라 망군님이 돌아왔던가 눈물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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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로 BUY 야 위 춘향아 어이 됐어 이제. 100점이다 100점. 이 정도면 뭐 장모님이 제 노래를 듣고 싶으면 제가 한 곡을 불러드릴 수 있죠. 그럼 장모님이 칠갑산 입력을 하면 내가 딱 불러드릴게. 여기 딱 입력을 잘해보세요. 칠갑산. 이거를 하면 이제 칠갑산이 나와요. 그러면 제가 한 곡을 불러드릴게요. 이제 장모님 들어보세요. 옛날에 칠순 때 들었으니까 내가 한 번 큰 소리로 불러보게. 나오네요. 감정 잡으셨어. 네. 아 ㅋㅋㅋㅋ 아 뭐야. 그 말이에요. 아 뭐야 콩 거의 다. 어때. 얼굴이 좀 두꺼우신가봐요. 네. 지금 뭐 어머니가 밥을 많이 이렇게 해주는데 총각 때도 학생 때도 그렇게 많이 놀러 왔어요 저희 집에 왜냐면 객지 생활을 하니까 밥을 얻어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때 순수하게 목적이 근데 자기만 오는 게 아니라 동생도 데리고 와요 객지 생활을 하니까 밥 얻어먹으려고 그래서 내가 아름다운 형제다 근데 저희 오늘 그 함서방님 자꾸 보니까 진짜 슈퍼맨 닮으셨어요 그런데 신문사에서 이렇게 안경 쓰고 있을 때 그 슈퍼맨 있잖아요 닮으셨어 슈퍼맨 출근하는 슈퍼맨 슈퍼맨 하관